글물 말리포 상황입니다. 헤들보드 서핑 연습을 하러 나왔습니다. 파도가 지금 바람은 많이 약해졌고 파도가 멀리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제법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있을 때면 파도가 어느정도 크기를 유지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서핑하겠습니다. 약간 멀리에서 서핑을 잘할 수 있겠네요. 말리포니아 간판하고 저 뒤쪽에 있는 고양이인지 생기인지 하고 일치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사람들 살살 불고 서핑하기 괜찮네요. 서핑하는 사람이 한명 있네요. 서핑을 통해 아맨 아맨 왕